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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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이근대휘라고 합니다 이근대휘 아 대비요? 이근대휘요 저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뭔지 아시죠? 네 유리티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군인 같아요 포스가 있어요 군인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냥 생긴게 군인 같아요? 네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군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냥 군인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보호해주는 사람 그렇죠 나라를 지키고 또 사람도 지키고 아 나중에 군인 하고 싶어요? 아 네 저격수 아 저격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수부들 가야되겠네 오랫동안 가만히 가만히 누워있어야 돼 그런거 잘하면 저격수가 맞아요 가만히 있는거요? 아니 모기 모기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모기가 내 코에 왔어 근데 그런거 잘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될거 같아요 안될거 같아요 안될거 같아요? 본인이면은 총게임이나 전쟁게임 그런거 많이 해보셨어요? 잘하세요? 잘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게임은 또 다르더라고 프로게이머랑 저랑 이렇게 붙으면 프로게이머가 당연히 이기죠 게임에서 우리가 쉽게 막 겨울 때 다 죽이잖아요 근데 현실러에서는 진짜 총 한발만 맞아도 크게 부상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많이 다르죠 아직까지 게임은 게임일 뿐 싸움 잘해요? 아 그러면 김동현이랑 대윈님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거 같아요 김동현? 근데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제가 이겨요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한 사람이고 그분은 격투기라는 스포츠를 위해서 훈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죠 음... 전쟁터에 나간 적 있어요? 네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면 총 쏴봤어요? 어 그럼요 총 많이 쏴봤죠 많이 쏴봤으면 사람도 죽였어요? 그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키는 게 목적이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좋은 사람들 많죠 근데 사실은 훈련이 워낙 위험하니까 훈련 중에 사망한 분들도 있고 임무수행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죠 그렇지만 우리도 다 임무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혹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 주려 하세요? 저는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어... 이제 어?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어? 어?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갑자기 와요 아 진짜요? 네 조금 걱정하는 것도 좋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하고 한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이랑 촬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기억이 났어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될 거예요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아이돌 어떤 분 좋아하세요? 어... H.O.T? 어 알아요 알아요? H.O.T 태어나기 전에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저 2011년도요 2011년도요? 오 마이 갓 오 진짜 차이 많네요 오 신기하다 11년도로 뭐였지? 11년도 뭐였지?